다림질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꼭 여러분들이 그 센치나 제도한 그 치수가 좌와 우와 오와 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듣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르네쌤처럼 좀 랜덤으로도 하고 좀 뭐가 이쪽이 좀 길고 이쪽이 좀 짧고 뭔가 맞지 않더라도 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냥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용한 팁이니까 가령 이런 경우에 나는 자를 쟁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전을 뚝뚝뚝 잘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식서도 없어요 물론 사각형이라서 식서가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사각이니까 여긴 크고 여긴 좁고 좀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이분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풍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만들다가 보니까 얘가 좀 이렇게 휘었다 말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꼬매다 보니까 얘 기록시에 맞춰서 얘를 붙였거든요 이어서 근데 또 붙이고 나니까 얘는 길고 얘가 약간 짧더라고 근데 그 짧음의 정도가 뭐 1cm, 2cm, 2cm 이러면 여기 또 패치 하나를 내가 할 텐데 0.5cm? 뭐 레스 1cm 정도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에 팁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더 여기다가 내가 또 붙이면 되겠죠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잘릴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잘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5cm다 그러면 나는 여기를 5.5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사각형인 듯 정직각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슬라이틀리 여기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폭이 길어지고 이 폭은 짧아지지만 여기가 얘보다 짧으니까 얘를 조인하면 얘는 스퀘어가 라이스퀘어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좁고 여기 넓잖아요 그 의도하게 내가 의도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꼬매니까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이 된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가 여기가 좀 밑으로 쭉 내려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 맞지만 그 대신 반대로 얘는 이렇게 찍겠지 그죠? 여기가 그러면 얘 사이즈가 맞는 거죠 그렇게 랜덤의 의미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맞춰서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뭐 나는 3cm 3cm 정확하게 시작 0.7cm 잘라서 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파운데이션 스케일에서 처음으로 패치워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계 이상을 했을 때 이제 랜덤으로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지 뭐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뛰라고는 안 하죠 이미 뛰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날기 위해서 팁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랜덤이 출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금 빛을 이용해서